손가락 안불리게 조심해 우연아 너무 가까이 주지마 줄줄 알았지? 줄줄 알았지? 난 줄게 아니 아니 난 줄게 왜 얘는 내 친구 왜인지 모르겠지만 잘하라 인심사고 한번더 쟤 눈 봐봐 양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 우리 예전에 부산가서 양떼몰이 재밌었는데 아 그게 제일 재밌었지? 어 아니 들어야지? 나 이곳에 올라간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뭐야 뭐야 친구 죽을 먹기 바랄시 응? 친구 죽을 먹기 바랄시 이거 바람을 다한다 얘 진짜 쎄다 오 진짜 얘 진짜야 그치 이거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얘들로 나중에 갖추게 될 거야 야 너는 나중에 갖추게 될 거니까 먹어 준비도 먹어도 돼 야 진짜 너무 진짜 안 먹어 엄마 얘들이 자꾸 코로 먹을라 너무 진짜 안 먹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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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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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하하하하 난 얘 다시 안으로 비교보는게 양이 탈락 하하하 아 우와 우와 으악 으악 아 시끄러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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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수원가 많고 근데 그 도깨비 풀린거 같긴 한데 꽃게기있어 오늘 입나쁜데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거 다 먹으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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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딴 사람들이 한리군가 할 거 같고 쪼글라이 앞에다가 내려놔 그러면은 야채를 많이 가서 먹는다는 거죠 너 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와 진짜 이래 짜맘이야 이거 으 으 으 때리면 안되요 때리면 안되요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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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무가 그늘에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자리를 해주세요. 아이고 죄송해요. 괜찮아요. 훌륭한 것 같아. 안녕. 있어요. Oh, 안돼요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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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였어? 앉아 앉아 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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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친구가 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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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옆이 청아옆의 서류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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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례가 안주기 때문에 사는 게 없어지지 이들이 보내줘서 그는 사는 게 없어졌어요 이 잠깐 여성 전 세계에 조정한 한골이 그는 일을 안에서 왔는데 이 곳에서 저녁에 이들이 멈춘 것 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